아, 배고파 뭐 먹을 거 없나? 어? 시킬 수 있겠다 여보세요? 쿠폰 10개 모았는데 오늘 사용할 수 있나요? 아, 네 탕수육 주시고 짜장면이랑 짬뽕 국물이랑 단무지 많이 주세요 짜장면은 파김치를 빠뜨릴 순 없으니까 네 네 헤헤 와 와 냄새 미쳤다 와, 냄새 미쳤다 와, 냄새 미쳤다 음 음 음 음 오 음 오 오 오 오 오 꺄 우와 자 하 너무 맛있어 음~~ 복숭아 많이 더 주시네 뱉어져 죽겠다 어? 쪽지가 왜있지? 뭐야 앞으로 여기서만 시켜먹는다